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사마리아성이 구원을 받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에 시달리면서도 그 해결 방법을 몰라 헤매는 가련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삶에 대처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진수,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진수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제일 세신자 첫 번째 시간에 배웁니다 어느 종교에서나 자신들이 신봉하는 신들이 베푼 기적을 제시합니다 내가 그 신을 잘 섬겼더니 이런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기적들이 내 삶에서도 일어나게 하는 비법들을 각 종교에서 가르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면 기적, 새벽재단을 사하라, 일천번제를 드려라 그러면서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또 기적을 보았다고 그러면 그 신들이 일으킨 기적이라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 역시 그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놓친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점을 간과함으로써 기독교의 신뢰 또한 상실하였음을 알고 온전하게 힘을 해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아랑군대가 북한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함으로 성하는 그야말로 아비규환 자체였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서 자녀들을 번갈아 잡아먹는 그 극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책임을 하나님과 엘리사에게 돌리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왁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스알을 한세길로 매매하고 보리 두수알을 한세길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스알은 대략 한 8리터 정도, 4대 정도 됩니다 한세글은 일반 노동자 4일에 해당되는 품삭 그러니까 하루 일에서 곡식 한 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평소보다는 비싼 값이지만 사 먹을 만한 가격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의 한 장관이 말합니다 여왁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겪었던 기근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또한 아랑군대의 포위가 얼마나 철저하고 집요한지 모두 다 잘 아는 터에 그런 꿈같은 일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장관의 대답을 들은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저 하나님의 기적을 구경만 하고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답이 오간 후에 이야기의 장면은 성문 어귀로 바뀝니다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성 밖에 살면서 성 안 사람들이 남긴 쓰레기 같은 음식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랑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자 성문 안으로 피신하였지만 그러나 성 안 사람들 성 내로는 못 들어가고 그러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요 격리되어서 성문 어귀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문으로 가자고 말하면 성읍에는 굶지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오 만일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 즉 우리가 가서 아랑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오 우리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을 것인데 그래도 살 길이 아랑군대에 투항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논리에도 맞는 그런 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에 옮깁니다 해질녘에 성문을 빠져나가 아람 진영으로 갔던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망하는 네 가지 길이 있습니다 네 가지 길 첫째는 생각하지 않아서 둘째는 생각만 하다가 세 번째는 안주하다가 마지막은 욕심을 부리다가 생각하되 언제나 살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논하 없이 생명을 너무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명령 영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인간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까 지옥에나 가라고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절망 상태가 곧 지옥이고 육체는 죽어도 지옥을 헤매는 영 역시 그 절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육체 이것은 고린도 후소 5장에서 장막이라고 하였습니다 텐트 텐트는 여행 중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언젠가는 낡습니다 그러면 버리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에 여행 온 것입니다 그 여행 중에 필요한 것이 우리의 육체 곧 장막 텐트입니다 이거는 언젠가는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이 영의 상태가 혼과 육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영이 절망해 버렸습니다 영, 죽어갑니다 그래서 생각을 담당하는 혼 역시 당연히 절망적인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자신의 육체를 스스로 없애버립니다 이것이 곧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병에 걸린 거린들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경우에도 살 길을 찾아야 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겨울이 되면 가끔 생각나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습니다 인근에서 일어났기에 저한테도 큰 충격을 주었는데 여러분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요즘 취업난 시대라고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업난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 그러면 편하고 돈 많이 주는 데를 찾습니다 어디 가서 굶어 죽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사탄인 만몬신에게 노란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려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찾고 구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구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예수님께서 고별설교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하면 산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성시교독에서도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마침내 이긴다는 거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부처님이나 공자님 일처럼 우리한테 복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등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왜요? 말씀이 곧 그의 삶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반드시 즉각 답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에서는 그것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사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살 길을 찾아 행동에 옮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문밖 아람 진영으로 나갔는데 그곳에는 놀랍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고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기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성경이 소중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늘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중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하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난치병이 났고 행운이 깊들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방향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올바른 지침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라 길은 길이 길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진리입니다 부처님, 공자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특도에서 그 생각을 깨우쳤고 공자님은 이 혼탁한 세상을 냉철하게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 길을 가르친 아무리 탁월해도 인간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하늘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은 하늘 길이고 그래서 그 길을 가면 생명을 얻는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출연하고 조사해도 막강 아랑군대가 퇴각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층 취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나면 겉으로 늘어난 사건의 내면을 깊숙이 면밀하게 조사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들은 심층 취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심층 취재는 육적 심층 취재라면 성경의 기록은 영적 심층 취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하늘 이야기를 듣고 믿고 움직였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련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성경책을 주신 이유도 이들처럼 땅에 코받고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약속의 말씀은 믿고 오늘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인간이 주도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줌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에 동의할 때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아무리 열심히 얘기하고 탄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그것은 허공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본질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랑군대 장망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음식과 물건들이 풍성하였고 열심히 주빈배를 채웠습니다 얼마나 굶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금은 보석과 의복도를 갖다가 이렇게 취해서 감췄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열심히 먹고 있다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찌찌뽕 다시 말해서 이래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시에 든 것입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전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이 되겠도다 맞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너도 그랬구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건 뭐냐 그러면 안 돼 걔네들은 우리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들어가면 돌멩이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 안 돼 난 도울 생각 없어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오면 이 물건 우리가 나눠줘야 되잖아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네 명의 나병 환자가 곧 교회입니다 곧 교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크면 그수록 미움과 복수와 그러한 것들 원한 이런 원망 불평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겨루는 자입니다 아니 불경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겨루 이렇게 했지만 아니에요 사탄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사건과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과 겨루를 하고 자꾸 부축입니다 어떤 일 분명히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건과 그 사람과 씨름하는 동안 나만 잘못했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도 잘못했잖아 물론 시작은 내가 잘못했어 그랬지만 너도 사람과 사건과 겨루는 순간 내 정당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점점 커집니다 내 정당성 하나님과 겨루다 보면 내가 아무리 옳았고 내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아 그렇구나 하고 나는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야뽁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어떤 억울한 일 어떤 기가 막힌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 대화가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여기에 기독교의 진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 이익에 빠져 있고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몰입시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더라 숨겨진 맛집을 텔레비전에 방송을 하면 그때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왔을 때 기다려야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물론 하는 얘기겠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득을 나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들이 누구입니까?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은 그야말로 개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갔을 때 사람들이 오면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라고 내가 소리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즉각 돌멩이를 들어서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취급을 그런데 이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핍박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성 안에 굶주린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뜻은 행복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행복의 원천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행복해지고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 아비가일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기독교의 사랑과 불교의 자비 뭐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불교의 자비는 인간의 공덕을 말합니다 공덕을 쌓아라 그러면 신이 감동해서 나한테 복 준다는 것이 다른 종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거라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것은 내가 쌓은 공덕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져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칩니다 그때 원안이고 복수심이고 분노고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내 행복감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줌으로써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 아름다운 소식이란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살고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곧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장 먼저 알려주신 대상은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입니다 그냥 목동, 낭만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몇 날 며칠이고 그 황량한 광야를 풀찾아서 다녀야 되고 노숙해야 되고 가장 하층 계급이 목동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입니다 예수님의 시작에 가장 소외된 그 사람들이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작에 출발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동의를 할 때 그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말씀 따라서 끝까지 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의 생각 좋은 것은 반드시 나눠야 한다는 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죽기 전부터 이미 지옥을 살고요 죽어서는 진짜 지옥으로 갑니다 나쁘다 저 사람 나빠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인 줄 아십니까? 나쁜이다 아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뭐든지 지가 가장 많이 가져야 하고 지가 가장 좋은 것을 가져야 하고 자기 나쁜 나빨게 사탄의 생각이 뭐예요? 무별 위에 좌정하리라 그리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 생각이 천사장 루시퍼를 사탄으로 만든 것입니다 간단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냐 조작하고요 벌써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 이야기를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땅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전해줍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도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용이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불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것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크리스마스 때의 기록입니다 베들레엠에서 태어났고 마국간 물론 그것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여자는 성모 마리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면서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우리들이 성모 마리아의 자손입니까? 아니죠? 그렇구나 아니에요 성경은 중의법을 많이 씁니다 여기에서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예수님의 몸 된 것이 교회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탄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분이 오시면 자기네들이 끝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주의 몸 된 교회가 쓰고 그러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력을 다합니다 총력을 다합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나는 길이오 진료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길은 길이 되기 위해서는 가야 합니다 누가 가요? 우리들이 가야죠 그런데 왜 그 길을 갑니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진리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옳은 지침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망하는 이유 돈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올바른 지침이 없고 그 올바른 지침에 살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길이오 진리오 그 진리의 길을 갈 때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저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양의 비유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로 말미야마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는 이라 죄인인 내가 어떻게 돼요? 나뿐이야 내 생각만 하는 나쁜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하늘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청사들 앞에서 덩시덩시 춤을 추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말썽만 부리던 자녀가 정신 차리고 삶에 충실하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수백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하나님의 입은 크거든요 어쩌면은 있죠 여러분 많은 자녀를 가졌는데 그 중에 마음이 더 쓰여지는 자녀가 누구예요? 약하고 나 없으면 죽겠던 사람이죠 내가 시연치 않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더 나한테 와 있다는 것 생명입니다 살라는 명령 가장 최고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내가 거듭나는 얘기입니다 네 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사실이었습니다 활짝 열고 아랑군대가 두고 간 식량과 무기들을 취하였습니다 정말 엘리사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관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했던 그 사람은 기뻐뛰는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과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만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약속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으로 현재 닥친 고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베푸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